이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셨나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밖에서 묻은 먼지와 얼룩을 깨끗하게 제거했다고 세탁기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빤 빨래들을 세탁기에서 꺼내 구김도 쫙 펴고 탁탁 털어서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말린 후에 뽀송뽀송하게 마른 빨래들을 반듯하게 계다보면 마음까지 개운해집니다. 하지만 빨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갔을 때는 이 반대의 기분이 들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도 이런 기분이 듭니다. 뭔가 찝찝하고 개운하지 않은? 성경에 대해 그리고 종교에 대해 오해를 했을 때도 이런 기분이죠. 오늘 하늘팟에서는 깨끗하게 빨아서 완전히 건조시킨 빨래처럼 뽀송뽀송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하늘팟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늘팟 가족들 안녕하세요. 온 우주가 궁금한 나 궁금입니다. 네 전 세계에 계신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라쿤입니다. 네 영원한 친구 라쿤님 집에서 요즘 빨래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빨래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빨래를 하는 빈도수를 줄이기 위해서 양말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사놓고 네 많이 묶여두시는군요. 묶여두고 하는 편입니다. 아 좀 묶은 빨래가 많으면 좀 기분이 질춥하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이게 또 습관이 돼서 원래 한 3일에 한 번씩 했던 빨래를 지금은 뭐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쿤님의 집에 가서 한 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빨래가 얼마나 밀렸는지. 남욱군님은 자주 하시나요? 저는 거의 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합니다. 빨래 밀리는 걸 싫어해서. 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빨면 안 마르잖아요. 그런가요? 네 건조기가 없거든요. 아 그러면 자주 빨아야죠. 자주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오늘 준비한 코너가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 코너죠. 네. 이름하여 오이지 코너죠. 네. 누가 지었는지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오이지 하면 착 와닿죠. 맞아요. 착 와닿는데 이 오이지는 또 신앙을 갖고 있든 아니든 누구나 궁금해하는 인생의 문제 그리고 신앙에 관련한 것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우리 하늘팟 가족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네. 통계를 내보면 항상 상위권에 오이지 코너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 한 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상위권에 있겠죠. 사실 뭐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늘팟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하고요. 또 저랑 나공굼님 둘이서 이야기 나누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한계가 많죠. 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위로만 하겠죠. 맞아요. 그 해답을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또 게스트분을 모셨죠. 네. 우리 춘천교에서 오신 안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빛이 나는 안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너무 긴장이 됩니다. 지금도 너무 심장이 뛰고 또 이렇게 라쿠님과 나공굼님과 함께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춘천에서 먼 길 오셨어요. 맞아요. 강사님과 이제 녹음 전에 짧게 얘기했었는데 찾아오는 듯 어려웠다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전철 타고. 아유. 요소는 ITX를 타고 이렇게 왔어요. 용산역까지. 네. 용산역에서 여기 이 녹음실까지 오는 그 길이 참으로 험란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서울 오면 항상 전철 타는 게 무섭습니다. 아. 저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도 두 분을 뵌다고 생각하니까 또 설레는 마음으로 아우. 아우 좋네요. 이렇게 왔다고 입에다가 이제 침을 바르고 얘기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금방 침 바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우. 거짓말을 못하세요. 맞아요. 오랜만에 오해가 이해가 되는 성경 지식편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하늘밭 가족들에게 직접 받은 사연들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또 오이지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해서 사연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생각했을 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또 성경 속에서는 어떤 해결책,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방송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는 사실 가벼운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덮어놓기만 하고 차마 이런 게 참 궁금한데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신앙에 관한 이야기 오이지 사연으로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서로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의 1순위가 또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숨겨놓지 말고 이 오이지 방송을 통해 서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길 바라면서 또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못됐더라고요. 그렇게 남 괴롭히고 자기는 회개하면 다냐? 믿고 거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비상식적인 교리 해석 때문에 저는 신 안 믿습니다. 죄짓고서 당사자랑 해결 안 하고 자기 혼자 신한테 회개기도 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요. 극혐... 나공굼님 이야기인가요? 너무 차이떡인데요? 아니 이거는 연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실생활? 그렇죠. 저도 사실 이런 분들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자기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면서 사회생활할 때는 남들 괴롭히고 집단 따돈임 시키고 근데 교회를 다닌대요. 이러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영화 드라마에서 보면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분이 종교를 가진 뒤에 변했다 해서 뭔가 죄를 회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공감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강사님께서 한번 어떻게 성경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저도 예전에 신앙을 했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를 해주신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까? 이런 의문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성경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좀 살펴볼게요. 저랑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주기도문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죄와 용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었을 때 나의 죄 또한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는 사람 사이의 잘못은 사람끼리는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죠. 바로. 해결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했던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께 가서 용서해달라거나 또는 고해성사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성경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잘못했을 때는 사람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사님께서 성경을 딱 얘기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신뢰감이 있는데요. 명쾌한데요. 그리고 답이 딱 나와 있어서 사실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기도 문에 이렇게 답을 주셨죠? 그러게요. 이걸 딱 찾아주셨는데 저희는 맨날 왜 주기도 문 하면서 몰랐죠? 저스트 리딩. 그저 이렇게만 했던 거죠. 뜻을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기도 문의 답이 있는 것도 몰랐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잘못하고 밤에 다시 회개기도 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기도 하고 어? 용서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성경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성경에 이제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요. 마땅히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까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두 번 실수는 없다. 최선을 다해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공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 사이클로 돈다면 정말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그렇게는 안 돼 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요. 짐짓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짓 짐짓죄 발음도 어렵네요. 짐짓죄 이 내용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면요. 속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짐짓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복해서 짓는 죄가 짐짓죄입니다. 머리하고 지금 행동하고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가 짐짓죄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또 재짓고 회개하고 또 재짓는 것은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디서도 매인다 하셨냐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뜻인데요. 이로 보아서 땅에 있는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죄 용서해 주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푼다. 이런 의미인 거죠. 참 성경이 어려워요. 그렇죠.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늘팟을 들어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했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땅에서 얽혀 있는 것이 있다면 먼저는 푸는 일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 있는 사람끼리 서로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사람끼리 먼저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를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6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람끼리 지은 어떤 죄를 그 사람 간에 먼저 해결하는 게 맞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그 사람에게는 사과를 안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걸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또 궁금한 점이 만약에 사람에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을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죄 지은 것도 하나님 당사자와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찾아 뵈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춘천으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누구에게 가셔야 되냐면 그 대상자이신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게 맞겠죠.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3장과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요. 효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면 먼저는 스스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이우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고쳐야 합니다. 일단 진심이라는 게 중요하네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뉘우치고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으로도 변화한 것이 진심으로 뉘우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내가 죄를 짓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굳은 다짐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 실천까지도 변화까지도 이르러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걸 사자성으로 하면 개과 천선.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이렇게 선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피해 당사자들한테 잘못을 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데 정말 진심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냥 말로만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말로는 오 난 말로는 다 사과했다. 난 말로는 회개기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안 마주치고 미안해. 아니면 연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강한 경험이. 순간 그 생각 했어요. 지금 울컥하시고 마음에서 분노가. 맞아요. 남궁님 막 사과하시고 뒤돌아서 정색하시는. 나 안 그랬어. 안 그래요. 이런 말로만 사과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실까. 우리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데요. 네.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만 그렇게 말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말로는 정말 미안하다. 정말 다시는 안 그렇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사람의 잘못을 사람끼리라도 인간 사이에서도 용서가 될까요? 너무 무한 반복되면 정말 더 이상 신뢰관계라는 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반복되면 정말 신뢰도 안 되고 그 사람 말이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잘못을 내가 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대상자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서 몇 명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과 베드로 아시죠? 네. 다 잘 아시는군요.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다윗도 또 베드로도 어떻게 회개했냐면 입으로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통고까지 했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네요. 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말 진심으로 통곡하면서 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요 회개를 할 때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사과했다 미안하다고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잘못을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말과 행동의 변화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회개 기도를 단순하게 한다고 해서 전부 용서받는 것도 아니겠고요.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도도 물론 올리지만 다윗과 베드로처럼 진짜 통곡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겠다라는 진짜 자기 뿌리 깊숙이 변화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 나 회개했으니까 죄 없어라고 했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서 용서 구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맞아요.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란 걸 지금이라도 알면 좋겠죠. 네. 역시 오이지는 개운한 방송입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 종교에 비해서 배타적인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녀요. 자기만 구원? 이 논리 너무 싫어요. 네. 감정입이 너무 많이 되죠. 네. 아유 나국구님이 싫으셨구나. 그러셨구나. 아우 어떻게 하셨지? 아 이 얘기는 진짜 너무 많이 듣는 얘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넘버원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어릴 때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만 또 어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배타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주일 되면 안 놀아줘요. 아 그래요? 네. 속상했어요. 당연히 안 놀아주는 게 맞는데 안 놀아주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이었구나. 네. 안 놀아주더라고요. 나는 일요일도 놀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가야 되니까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녀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남을 전도할 때도 교회 나와야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오히려 마음을 다치게 만들죠. 왜냐하면 교회 갈 준비가 안 됐는데 나오라고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강압적으로도 느껴지고요. 그렇죠. 특히 결혼하신 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시어머님이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데 며느님은 다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너가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집안의 복을 못 받는다. 맞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마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가끔 이제 번화가 같은 데를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게 상당히 많은 기독교를 이제 욕먹게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반감될죠. 차라리. 그렇죠. 그런 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빨리 좀 궁금해요. 그렇죠. 안나감사님 빨리 풀어주세요. 주변에 또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요. 아마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기독교만 맞다. 또 우리만 구원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잘못됐다 하면서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구절이 딱 한 구절 있더라고요. 어떤 구절인가요? 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가서 보면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오해하였다 라는 말씀이에요. 뭔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종교만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있어지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우리 앞에 생사 복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선택권이 혹시 저희한테 있는 건가요? 생명을 택하라 너가 선택을 해라 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조건 우리 종교만 믿어야 구원이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요.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으니 좋은 걸 좀 택하라 라는 의미거든요. 오히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어야만 구원이고 나 안 믿으면 다 지옥가라는 말씀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좋은 걸 택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육적인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을 택하고 생명을 택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디모대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또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곧 온 세상 사람들이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다 불신지옥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저는 안 믿으면 불신지옥이 아니라 좋은 걸 택하라라고 생명과 사망을 그 사람 앞에 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입장인 것이지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다 배타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게 원하는 마음인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 혹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강압적으로 우리만 구원받아 니넨 구원 못 받아라고 편을 나눈 거였네요. 네. 그리고 대화도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귀를 닫고 자기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이 잘 안 들릴 텐데요. 오죽했으면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만나서 변론하자 서로 대화를 나누자 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도 있네요. 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는데 보통 기독교 그 집안에서는 등산을 할 때도 절 쪽은 피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안 돼요. 큰일 나요. 절에서 주는 음식 먹어도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죠. 그거 먹으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화하자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무조건 배타적인 건 아닌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각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뭔지 또 구원을 얻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모든 사람이 참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깨닫고 또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인도에만 가도 수많은 신들이 있고 일본에도 그렇죠. 수많은 신들이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비난하진 않는데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만이 최고의 신을 믿어 우리만이 유일신이야 그러면서 좀 타 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면 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쳐내버리는 거잖아요. 너희는 안 돼 식으로 밀어내는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또 성경을 잘못 알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공금님께서는 소수 종교의 편의 입장에서 또 지금 강사님께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약간 소수 쪽으로 가셨어요. 빠짐없이 다 품으시는 다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슷했나요? 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욕하고 핍박하고 그랬죠. 때리고 무시하고 십자가에도 달리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다고 해서 욕하고 미쳤다 연병이다 이단이다 하면서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건 똑같았을 텐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한 방식을 보면 정말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독교라고 하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경 기준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단은 무조건 맞고 그 외에는 다 이단이다 라고도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담긴 성경 기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어느 신을 믿냐 그리고 내께 맞고 네께 틀렸다라고 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믿는 종교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가 믿는 종교 너가 믿는 하나님을 너가 잘 성경대로 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거를 분별하는 게 더 맞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어떤 선민사상 자기는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사상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자기들이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런 부분들이 선민사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성경 기준으로 해야지만 참 답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기준으로 행해야 하겠죠. 성경 기준으로 행해야 된다는 건 성경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되고 아무래도 기준이 정해져야 뭐가 맞고 틀리고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아무래도 기준이 되어야 되고 표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것도 성경에 나와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와있으니까 또 말씀을 지금 말씀해주셨겠죠. 지금 뜸들이시고 얘기를 안해주고 계세요. 답은 그럼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주여 이렇게 부르는 분들 보면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고 천국 갈 것 같죠. 그리고 신앙심도 깊어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렸을 때 들으면서 저분은 진짜 신앙심이 깊구나. 저런 분들은 천국 갈 거야 라고 저도 생각했었어요. 그게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성경 기준이 아니라 아무래도 목소리 톤이나 겉모습을 봤을 때 거룩해 보이거나 이렇게 보니까 아 저분은 신앙심이 깊구나. 그리고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 목소리 쉬고 부러워서 항상 기도원 갔을 때 항상 목이 쉬게끔 소리를 많이 지르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 경험이 있네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또 교회도 다니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아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구나. 난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생각에 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마태복음 7장 21절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머리로만 신앙하지 말아라. 실천신앙을 해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앙해야 된다. 그럼 제가 또 생각하는 것 중에 기독교의 주요 단체 중에 서로 여러 규정들을 정해요. 그래서 2단을 판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단이 2단이 아니었다가 회의를 통해 어떤 교단, 어떤 목사가 2단으로 되기도 하고 또 다시 5년 되고 또 풀리기도 하고 또 2단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뭔가 명확하지가 않죠.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게 5년 전에는 2단이었던 분이 5년 후에 이제 뭐 뒤에서 돈을 얼마나 또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단이 풀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신앙을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기독교인 분들은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기준으로 참신앙과 이제 2단을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성경 기준이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사연까지 들어봤는데도 너무 지금 시원해서 뭐 세탁기를 두 번 돌려야 될 상황까지 왔는데 2주 동안 쌓아놓은 양말들 다 빤 기분이죠. 네. 굉장히 상큼하죠. 그렇죠. 뭐 이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야 되겠죠. 어머 진짜요? 이거 해답 들어야 되는데 뭐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 사연 그리고 또 강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현명한 해답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 많은 분들 또 다음 방송 업로드 될 거를 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감이 되신 분들은 꼭 유튜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많이 전해주시고요. 정말 댓글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특히 춘천교회 네. 춘천교회분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춘천교회 여러분들 꼭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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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